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다. 홍콩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은 경제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러면서 본인이 배팅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와 홍콩의 달러가 이 비율이 홍콩의 시스템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조금은 물음표를 띄운 거 아닌가. 유리한 통계는 바로 나옵니다. 불리한 통계는 연기돼서 나오고 부동산이 부실하다 부실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경기 의존도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경제는 홍콩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얘기예요. 올해 아마 초 작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유효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흥미로웠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 쇼패팅에서 사조를 벌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혹은 제2의 워런 버핏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비레크먼. 그분이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2020년 1월, 2월일 거예요. 그때 본인이 떨어지면 레버리즈로 엄청나게 먹는 뻥튀기가 되는 그 옵션을 100억인가? 그렇게 질렀어요. 그게 그리고는 잭팟이 터져가지고 사조를 벌었다. 말 그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본인은 주식은 팔지도 않고 그냥 그 옵션에 의해가지고 말 그대로 파생시장 쪽이긴 한데 리스크가 올라가고 신용 리스크가 올라가면 내 수익성이 올라가는 여기다가 파생패팅을 해가지고요. 레버리즈로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끔씩 파생상품 포지션을 간접적으로 노출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일 거예요. 작년도에 노출했을 때 뭘 노출했냐 그러면 나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가 현재는 1대 1로 페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 홍콩 달러, 1 미국 달러 이건 아니지만 환율이라든지 거래되는 것 자체가 딱 그냥 비율이 맞아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고 있는 트렌드지만 반대로 홍콩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트렌드예요. 이번 주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바로 이제 미국 FMC가 끝난 그날 아침에 홍콩은 기준금리를 발표를 바로 합니다. 따라가요. 이런 국가들이 홍콩 그리고는 사우디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환율 정책 말 그대로 경제 정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다. 홍콩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은 경제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레크먼이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배팅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와 홍콩의 달러가 이 비율이 엇갈릴 것이다. 터질 것이다. 홍콩이 확률 방어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팅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홍콩은 이 달러 패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달러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중간에 또 환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왔다 갔다 계속하죠. 그러니까 홍콩의 경제가 점점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 특히 홍콩이 반환되는 이런 주기상에서 또 중국이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홍콩이 과거 100년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에 배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홍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홍콩이 경제 수도로서의 지위가 많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돈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 중국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돌아서느냐. 못 돌아선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후광통이니 성광통이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기 위해서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홍콩 자체가 중국 경기와 외국을 이어주는 하나의 창구라는 점에서 홍콩 달러에 대한 관심 혹은 홍콩 달러에 대한 이런 외자 유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실제로 홍콩에 있는 혹은 중국이 들고 있는 미 달러 표시 채권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서 환율 방어가 위안하는 되더라도 홍콩 달러는 또 환율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시 화폐 자체 이 통화 자체로는 다른 통화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홍콩의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배팅을 하는데 홍콩이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홍콩의 시스템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조금은 물음표를 띄운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이게 지난 과거에는 이게 아무래도 홍콩이 중국 땅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많이 좀 독립을 인정해주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많이 분리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가 홍콩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생 혹은 홍콩이라고 하는 그 시장 홍콩이라고 하는 경제권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고금리가 달러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는 홍콩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홍콩 경제가 중국이랑 반대로 간다. 혹은 홍콩이 홍콩만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사상 최악의 돈풀기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최악의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구간 동안 과연 홍콩이 버텨낼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많은 물음표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나와서 중국 얘기 좀 더 해보면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자본의 탈중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본토인들이 잇따라 홍콩 보험 상품 및 역외 달러 예금 이런 것들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즉슨 위아나 하락 압박이 거세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중국을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외줄타기로 잘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어찌 보면 과거도 그랬지만 외국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들의 길을 따라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거 하나랑 반대로는 그 과정의 끝에 결국 못 퍼티고 터질 것이다. 이건 어찌 보면 공산당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한박이 무너졌죠. 물론 내부가 썩어있다 썩어있다 썩어있다가 그게 드러나면서 와르르 무너진 건데 지금 공산당의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발표하는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는 그 부분이 실제로 검증되는 그런 과정도 너무 많습니다. 이 기업의 숫자를 믿었는데 아니래. 사기였대. 특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이거 중국 자본인데 이거 숫자 믿을 수 있나? 이러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물음표를 띄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음모론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어찌 보면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한 통계는 바로 나옵니다. 불리한 통계는 연기돼서 나오고 불리한 통계는 뭔가 좀 숫자가 지나치게 깔끔한데 싶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내부에 있는 특파원분들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계시는 분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진짜 도시가 한산하거든요. 이런 소비가 많이 죽었다라는 게 그냥 경제 지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진핑 3기의 리스크냐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위축된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실제로 중국에 있던 많은 제조업이 동남아로 옮겨간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체력이 약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시면 이런 과정에서 올해 초와 지금 현재 2023년 6월, 7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히려 중국 내에서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기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부동산이 부실하다 부실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경기 의존도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만 풀어서 해결해야 될 거냐?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뚫고 나갈 거냐? 미국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부에 있는 소비 문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던 외국계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의 리스크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중국 공산당이 막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막으면 중국 공산당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막아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 조작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고금리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양적 완화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QT에서, QE로 바로 넘어가지 않겠지만 QT를 줄일 거예요.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러고는 QE를 하면서 다시 돈을 풀면서 조절을 하겠죠. 이때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은 여전히 깔려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그 시점에는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올라온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그때까지 중국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중국의 인프라가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 동남아로 완전 대체되버리면 중국은 그때도 힘들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중국이 지금 당장 무너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는 중국 내에서 부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는 시진핑 1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여전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글로벌 경기까지 못 받쳐주는 상황에서 쌍순환이라고 표현하죠. 내부에서도 지금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부는 어떻게든 돈을 풀든 지형물을 뿌리든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겠으나 이게 결국에는 정부의 부담감이죠. 돈을 푼 거니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야 되고 이게 살아날 때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건강이 잘 버티는지를 좀 추적 관찰하는 게 좀 더 맞는 투자지 않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작년 한 말 정도? 그때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사실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죠. 그때 당시로 친다고 하면 그 정도 되면 중국 경기가 받쳐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글로벌 경제가 괜찮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중국은 별로 안 좋고 생각보다 좀 미국이 견조해서 지금 이렇게 받쳐지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좀 저도 물음표인 게 중국이 지금 경기가 분명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중국이 실제로 이게 고정자산 투자라고 그러죠. 정부 쪽에서 정부 사이트 푸는 돈도 많고 그리고는 대출이대금류도 낮췄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 거래처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랑도 좀 더 경제가 탄탄해지고 있고 중동이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살아날 만한데 이게 패턴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중국이 어찌 보면 내부의 엔진이 아예 꺼져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진짜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돈을 풀었는데도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중국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시진핑 정부 시진핑 정권 자체가 좀 더 유아하게 바뀌고 이제 좀 더 해외랑 이렇게 과거처럼 유아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3기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진핑 2.5기에서 끝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엄청난 그런 자산 시장에 태풍이 몰고 온다는 건데 2.5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는 건 아 이게 갑자기 쿠데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그쵸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지구를 떠나시게 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연사 관점에서 자연사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약간 국제 정세라든지 세계 경제 자본시장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간 신국 중심으로 뭔가 좀 성장이 일어날 거고 이쪽에 돈이 쏠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인 중국이 사실 맥을 못 추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선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국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여기는 부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싸서요. 비싸서? 네. 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싼가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PER이 30배예요. 네이버는 지지부진해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밑에서 20만 원 위를 가냐마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이 30대 중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보세요. 구글보다 네이버가 비쌉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구글 오늘 시점에서 PER이 20배를 못 넘었어요. 아직도 20배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네이버는 30배가 넘어있습니다. 50%가 비싸요. 물론 PER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다른 걸 다 그냥 다른 모든 매력적인 종목을 다 치우고 내가 이걸 사야 될 이유가 나와야 그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구글은 그래 나는 그래도 유튜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AI에서도 구글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 구글을 살 이유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채 GPT도 좋아. 혹은 얘는 B2B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애플. 아 이 사과를 왜 못 믿어. 살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네이버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주가 방향성을 보고 싶으시면 누굴 보면 답이 나오느냐. 항생테크 지수를 보세요. 항생테크요? 네. 항생테크 지수의 주봉이랑 네이버의 주봉을 놓고 1년치 딱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점이 일치하고요. 고점이 일치하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게 항생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항생테크는 아시아테크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아시아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혹은 그 외국인의 수요가 네이버에도 반사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테크 항생지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도 같은 섹터로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막 사서 올리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간 점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아시아테크 시장의 뷰 자체가 네이버의 방향성을 가르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항생테크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갔다가 항생테크가 밀리면 같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잘 해보시면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다른 모든 기업, 미국에 있는 빅테크를 다 빼고 중국에 있는 특기업을 다 빼고 네이버만 사야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매력이 생기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시마크 인수했죠. 미국 내에서 B2B를 하는데 그 B2B 포시마크가 성장하는 그 속도가 미국의 다른 빅테크에는 없는 사업 모델이고 미국의 다른 빅테크가 진출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이고 이거를 성공해낸 기업이 네이버다 그러면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따로 들어오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네이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포시마크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 그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네이버에 딱히 프리미엄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스닥 상장 썰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그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어차피 IP 한다고 그랬고 이 부분에서 네이버 역시도 네이버 웹툰을 어떻게 상장하고 어떻게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혹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이제 환율 플러스 항생테크 방향성 이게 네이버의 방향성을 가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언제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당장 IPO도 카카오 모빌리티 있죠. 그리고는 카카오 관련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페이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IPO를 대기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IPO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카카오 엔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엔터사들이 인수하면서 스톡옵션을 줬어요. 그럼 스톡옵션을 줬다는 소리는 나중에 이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뭔가 수익을 실현하세요라고 옵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한 VC 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수익 실현하고 나가야죠. 수익 실현하고 못 나간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그 지분을 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옵션들이나 그런 계약관계를 다 살펴보시면은 다들 프리 IPO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카카오는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잘하는 건 맞지만 그 많은 투자금을 내가 나중에 시장에 상장시켜서 너네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액주주 혹은 공개 자본시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VC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가 상장까지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IPO는 카카오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성장 모델을 그렇게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여전히 지수사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알맹이가 없는 회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뭔가 하반기에 챗GPT의 대학만 출시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되게 강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는 이 관련돼서 반도체 설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너무 소프트웨어 쪽으로 엔지니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쪽으로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내려고 하는 거, 카카오가 내려고 하는 거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하다라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 이쪽에 또 강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은 상황인데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한글로 뭔가를 이게 한글 베이스로 한글을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독하기 위한 이런 로직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다시 어순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서 그리고 난 뒤에 영어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데이터는 결국 영어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언어적 장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내에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가 어순 때문이고요.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이유도 어순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이유도 늦어서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경쟁력 혹은 이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의 여러 가지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는 그 내부에 있는 기업 문화 자체가 글로벌에서 성공을 하려면 약간은 독단적이어야 되고 그런 포인트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면서 창의성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아직 다른 대기업들보다는 여전히 좋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거기도 많이 경색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성공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 돈은 벌 겁니다. 돈은 벌 텐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이번 AI 시즌에도 한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이번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뭔가 계산 능력 사람의 능력치를 뛰어넘어서는 이런 뭔가 기술의 혁신인데 이 거대한 혁신 속에서 이번 기회도 이번에는 돈도 있어요. 우리가 뭐 20년 전에는 돈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돈도 있습니다. 돈도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한국 내에서만. 이제 또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는 저는 AI보다는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더 투자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웹툰이 됐든 웹소설이 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포시마크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성공도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AI라는 게 여러 응용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AI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저 사람처럼 혹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한 발 앞서서 대응해주는 이 영역에 있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많이 가면은 뭐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미 미국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림 그려줘요. 소설 써줘요. 시나리오 써줘요. 그리고는 뭐 통계 내줘요. 계산식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의 뭔가를 준비하고 준비해서 하반기에 낸다. 첫째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리고는 둘째는 거기서 영어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걸 또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AI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테마다. 네이버 카카오가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